왜? 겁이 나나?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?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?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미웠냐 이 시새끼야! 네가 이야기하자 제가 그녀를 만난 건 학문에 힘쓰던 삼수생이었습니다 그녀를... chef Nuory 나 주먹지 라는 감세 보르라고 했지 eg 인도야 당연히 차도는 아니겠죠 아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? 돈 받아 먹고 팔아먹는 놈이 좋은 놈인 줄 알았더나 난 지동철이다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네요 왜? 겁이 나나?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?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?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